예전엔 정말 믿었어 연봉이 높은 것만이 최고의 조건이라고 정말 믿었어 이젠 알아 그게 전부가 아니면 함께 생각하고 서로 믿을 때 우리 함께 손을 잡고 양보할 때 그대서야 일하고 싶은 은혜사로 말할 수 있음 난 너의 꾹꾹꾹꾹 넌 나의 꾹꾹꾹꾹꾹 새로워진 도사고 나로 늘어나는 우리 일자이 państYeah 한글자막 by今 한글자막 by 한번